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행사를 기도로 함께 준비한 지혜장들과 회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또한 이곳의 어린아이부터 작년의 1일까지 함께하며 이 행사에 낯선 차원 참석함도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의 역사도 이식하게 있게 하옵소서.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한 연합회 회원들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성한 명예회장님과 간증을 안으실 김정두 대표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지하여 든든 저희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니 은혜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페스파를 받은 은혜 각지에 공사하며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이의 백강에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